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충남 119가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재난유형별 상황전파 매뉴얼 점검을 위해 연중 매뉴얼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119 종합상황팀과 도각실국,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18개 재난상황을 설정해 상황전파와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제를 점검합니다. 도소방본부는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케 하고 여기서 제기된 개선사항은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